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애란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벌써 52강째입니다 매주 한 번씩 강의를 했다고 하면 1년 치를 했네요 우리가 1년이 52주니까요 매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3월 12일에 두 달하고 12일째네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3시 이전에 깨가지고 잠이 안 들어서 계속 준비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잠이 밀려와가지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오늘 말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8장 7번째 시간이고요 다니엘 9장과 연결해서 공부하고 있죠 다니엘 9장은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중부의 기도를 정말 치열하게 드리고 있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자복하는 그런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마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9장 20절이죠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고루칸 스마일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 앞에 간고할 때 그때 이전 이상의 본 가브레일이 왔고요 그가 와서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 이상은 카존 깨달으라고 한 이상은 더 비전 바로 2300주야를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300주야를 기대했던 다니엘에게 가브레일은 2300주 외에 또 다른 그 예언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71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71회의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정했다라는 게 뭘까 보니까 끊어냈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타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에서부터 이 71회를 끊어냈는가 그 보다 그 긴 예언에서 끊어내야 되죠 그래서 71회보다 더 긴 예언은 2300주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에서 71회를 끊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프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차타크 이게 2300주야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빌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일 1년의 원칙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SK 4장 6절 민숙이 14장 34절 이 두 절은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제가 미스 타이핑을 해가지고 민숙이 13장 34절로 했는데요 수정했습니다 민숙이 14장 34절입니다 자 그래서 1일 1년 측에서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 490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490년이라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시 그 표현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원약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 안 들으면 70년 만에 70일에 만에 끝날 수 있다 490년 만에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71회에 대한 말씀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2300주야나 70일에나 기산점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산점을 알아내려면 언제부터라는 말을 언급이 있어야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권하는 용이 날 때부터 계산하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권하는 용이 난 것을 역사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스라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1차 세 번의 건축령이 내렸다고 그랬죠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회복령이 내렸는데 1차는 고레스 때 고레스 때 내린 조서를 가지고서는 71회나 2300주의 기산점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이 못됐어요 그래서 2차를 봐야 되는데요 2차 때는 다리우스 1세 주전 520년에 내렸는데 성전은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각을 두르는 일은 아직 완성이 못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내린 걸 봐야 되겠는데요 셋째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내린 주전 457년 이때 내린 조서를 가지고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중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정치의 회복을 허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3차 457년이 아주 계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7년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C 457년 자 그럼 기산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2장 25절에 보니까 72대 또 전에 또 다른 예언이 또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개달아 알진이라 이루살렘을 중고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붐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1회가 지날 것이오 아 여기 또 7일회와 62일회가 또 나오네요 2300주의 안에 71회가 포함되어 있고 71회 안에 또 7일회와 62일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7일회와 61회가 마칠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나 기름붐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름붐 받은 자 곧 누구죠 예수님이 기름붐 받는 사건이 바로 7일회와 62일회에 지날 때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를 7일회는 7이니까 77이 49년하고 62일회 곱하기 7하니까 434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를 보면 주전 457년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49년하고 434년을 더하면 483년인데요 483년이 지나면은 몇 년이 될까요 AD 27년이 됩니다 자 BC에서 AD로 가기 때문에 걸린 기간에서 기산점을 빼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83 빼기 457하면은 26년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넘어갈 때 0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년을 더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상 2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년이 무슨 해인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해로 예연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기름붐 받았다라는 말은 임명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름붐을 받아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실 때가 연세 30세였고요 그때 침례를 요단강에 나와서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붐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의 침례사건에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겠는가 보면은요 누가 보곤 4장 18,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61장인가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기름붐의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기름붐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AD 27년에 기름붐을 받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AD 27년이 예수님 침례받은 해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보면 3장 1절과 21절인데요 보면은 예수님 침례받는 연도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회 때 예수님 침례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베리오라는 말은 티베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티베리오스 황제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하죠 그 호칭을 그래서 티베리오스 황제 때 예수님 침례받았는데 몇 해 때 그가 왕이 된 지 15회 때 침례받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AD 딱 27년입니다 아 놀랍게도 바로 디베리오 15년은 정확히 주 27년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 침례를 받으시면서 기름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건 뭘까요? 아니 예수님 30세에 침례를 받으시면 27년이 아니고 AD 30년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AD BC라고 하는 이 기원력은 예수님 탄생을 0년으로 하고 예수님이 한 살 될 때가 AD 1년 두 살 될 때가 AD 2년 이렇게 따져가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 30세가 될 때는 AD 30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30세 침례받았는데 왜 AD 27년이냐? 궁금한 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이 AD BC를 적용할 때 그것은 예수님 탄생서부터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디오니시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교황이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0년으로 하는 그러한 연대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서기력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면서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이 약 3년에서 4년 역사적 기록과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해서 고칠까 했는데 다 연대를 이미 그 연도로 다 적용했기 때문에 그냥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탄생과 서기력과는 약간 3년에서 4년의 차이가 난다 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정확하게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서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왜 그냥 69일회라고 7주 더하기 62주 하면 69주잖아요 69주라고 하지 왜 7일회와 62일회로 이렇게 부분을 해소했을까 네 이 7일회 49년 457년에서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많은 역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49년째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짐작이 되는 건 있지만 함부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릅니다 왜 49년을 잘라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6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침례받는 것은 정확하게 성취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이죠 마가보 1장 15절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식적인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때가 찼다 라는 말은 뭔가 그 스케줄이 찼다 라는 거에요 어디 스케줄이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바로 70일회 안에 있는 69일회의 그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기름붐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공생회를 시작한다 근데 그것은 그냥 내가 우연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스케줄링 돼 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때가 찼다 라고 하는 그 때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꾸 놀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위대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니엘 9장 25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침례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절이에요 26절에 보니까 62일회 후에 다시 말하면 7일회와 62일회 69일회 후입니다 62일회 후에 기름붐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AD 27년에 AD 27년에 기름붐 받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기름붐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붐 받은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붐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메시아가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음역을 가진 우리나라의 음역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침내받고 난 다음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와 놀랍죠. 침내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그럼 얼마 만에 얼마 후에 그 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면 나올 수 있죠. 예 성경에 나오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7절의 말씀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9장 27절 제가 여기다가 성경절을 논다는 걸 깜빡했네요. 9장 27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찾아서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은요. 다니엘 9장 27절 가끔 이렇게 성경을 제가 파워포인트로만 하니까 성경을 너무 안 보시는데 그런 걸 위해서도 아마 제가 여기가 미스가 된 것 같아요. 다니엘 9장 27절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이 기름붐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그 언어져 없어지는 분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7일회와 62일회 도합하면 69일회죠. 근데 70일회에서 한 1회가 빠지죠. 69일회니까. 자 70일회 끝은 34년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리고 62일회와 60 7일회와 61회에 계산해보면 주우치 27년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한 1회가 남았잖아요. 71회에서 69일회니까 한 1회가 빠졌죠. 이 한 1회 가운데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 언약을 라는게 뭐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말이죠. 그 언약을 이 한 1회 절반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1회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3년 반이에요. 7년의 딱 반은 3년 반이죠. 예수님 침례받으시고 공식적인 공생회를 시작한지 3년 반 만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딱 3년 반 공생회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7년에서 3년 반을 더하니까 주후 31년이에요. 예수님이 AD 31년에 딱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심으로 구약성경에 제사 드리는 것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성서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예수님이 그 말은 더 이상은 양자부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성서의 그 지상성서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금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속의 비밀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내받으시는 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연도는 여기서 얻고요. 그 다음에 알과 날 돌아가시는 달하고 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추레우키 12장에 6월절 어린양이 죽는 시간 죽는 날짜를 가져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산월 14일 유대력으로 성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연도는 AD 31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연도와 날과 달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시간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해질 때 어린양을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해질 때 해질 때가 언젠가 두 저녁 사이라고 그 언어에는 나오거든요. 언어적 표현을 보면 Between Two Evening 그랬어요. 두 저녁 사이 바로 유대나라에 두 저녁이 있는데 하나는 오후 12시 그 다음에 하나는 6시 저녁이 얘기하거든요. 오후도 저녁 6시부터 저녁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두 저녁 사이는 12시부터 6시 가운데 오후 3시입니다. 유대시간으로 제9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날짜 달 연도까지 다니엘 9장에서는 연도까지 나와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회의 절반 예수께서 침내받을 때가 추후 27년 가려었으므로 1회의 절반을 더하면 추후 31년 봄이 되는데 아 예수님이 31년 봄에 돌아가셨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예언에 나와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는 모습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2300좌를 풀기 전에 주님께서 70일의 예언 전에 이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기별을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봄이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이후에는 뭐가 있을 거냐 26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욱과 성소를 발현이와 그의 종마론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게 여기 장차 한 왕이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하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나라의 예루살렘 성읍이 성소가 다시 회파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AD 70년에 정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이것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셨어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있을 거다.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가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적어도 500년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음 이게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여기 지금 교과서 다니엘서 여러분 교과서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교과서 페이지 137쪽 부터 쭉 보면요. 아주 자세히 정말 이 성경통신학교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도표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걸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도표를 상세하게 잘 그려놨습니다. 내용과 함께 말이죠. 신학적인 해석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참 교과서가 훌륭한 교과서를 우리가 선택을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D 34년이 71회가 마치는 해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71회는 하나님과 언약기관이라고요. 누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육족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럼 34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도가 정확하게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 안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가박아 버리고 계속 거절 복음 거절 하고 그랬죠?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기간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이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 이디 34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해입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거의 말이죠. 4천 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놀랍게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의 은혜일 수도 되겠지요. 여기 다니엘의 예언에 응하면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주후 34년에 끝이 납니다. 왜요? 다시 한번 보시죠. 주전 457년에서 주후 34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4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끝난 것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십자가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으니까 끝나는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유대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오기까지는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의 마지막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복음을 막 증거했는데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것은 일종의 하나의 그냥 한 개인이 순교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제는 거절하는 모습의 행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정말 그 언약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유죄 지도자들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했다는 건데요. 스테반이 순교를 딱 당한 그 시점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이방의 복음이 딩거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을 이어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스테반이 7장에 죽거든요. 7장 59절 60절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잖아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잔다. 죽었다. 돌로 숨겨 당했어요. 자 7장에서 이렇게 스테반이 죽고 난 다음에 8장을 볼까요?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바울이죠. 죽임을 당한 누구죠? 스테반의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의 모든 땅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테반의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금이 고 사건을 통해서 이 방으로 도망가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핍박할 때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끝까지 거기서 있지 말고 왜 도망가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비겁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서 간 그곳에서 보금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 확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이 언약의 약속이 다니엘 구장의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세요. 8장 4절서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재밌죠?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보금이 본방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1회 동안 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거절한 그 모습이 스테반의 순교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금이 제사장 나라의 큰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보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70일에 7일에와 60일에 다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이제 2300주야의 기산점을 같이 봤기 때문에 2300주야를 풀어야 되겠죠. 그 쓴 다음 시간에 다니엘 8장 14절에 성서가 정결하감함을 이불이라 요 그 놀라운 2300주야의 그 해석은 그 해석은 가브레일처럼 내일 미뤄지겠습니다. 혼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까지 열심히 복습하세요. 2300주야 본론으로 들어가니까요. 이제까지 서론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00주야를 공부하려면 내일서부터 철저하게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